요즘 제일 핫한 런던베이글 뮤지엄에 가봤어 아주 다 먹어줄테다 했지만 셀싱 갔는데도 베이글은 거의 다 팔리고 없었어 샌드위치 종류제만 좀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패스 크림치즈랑 굿즈들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어 생긴 건 귀여운데 가격이 안 귀여워 포장지도 김성 그 자체지? 두 개 사왔는데 개당 4,700원이야 그 중 소금빵 베이글을 먹어볼 거야 설명서에 있는 대로 30초 데워서 얼그레이 밀크잼이랑 먹어보면 먹어보면 왜 저렇게 부는 거지? 그냥 잼이랑 크림치즈랑 알아서 섞어서 바르면 돼 응 냠냠 굿 맛있어 근데 손에 기름 묻은